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들하십니까? 타 cereal 김밥 두줄만 썰어줘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무슨 일인데요? 배우요 야 저 바꿔 야 저 빼 절로 가 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기린 보다 떠난다고요?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야 네가 없는 그곳은 나이의 정말로 지옥이었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